우리 지금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난민 중심지에요. 저쪽으로 가면 태서양, 이쪽으로 가면 태평양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손스러운 땅이라고 신까지 여기 서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숲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트 그로스는 초원과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래전부터 목축업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찾아간 한 목장.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기분이 좋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침 목장의 소머리분들이 초원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중입니다. 여기 이곳에 당신이 가면 태평양을 하기로 하죠. 그래, 내가 놓고 태평양을 하기로 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몇 마리? 몇 마리? 네. 목장의 넓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말이 아니면 어디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일기양양 나섰지만 달리는 것부터 완전 생초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몇 마리 있는지 도매는 것과 함께 살고 싶다. 우리는 미국의 아버지의 영혼이 많습니다. 인간에, 나는 상자에서 일을지 않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호자에서 일어나서 일을지 않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가 나는 마м 브라질엔 2억 1,800만 마리의 소가 초원을 누빕니다 브라질 사람 한 명당 소 한 마리 꼴이죠 이 중 마트그로스에만 약 3천만 마리 이 모든 소를 소몰이꾼이 관리하고 있답니다 백여 마리의 소떼에게 둘러싸인 소몰이꾼 그러나 소몰이꾼은 순식간에 각각의 소를 살피고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아무리 빠른 소도 베테랑 소몰이꾼의 올가미를 피할 수 없죠 힘이 장난 아니에요 소가 상처난 소는 질병을 옮길 수 있기에 곧바로 치료해줘야 합니다 200kg이 넘지만 소몰이꾼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소 상처가 예뻐서 사실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하나요 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소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다닐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숨기만은 이 시각 세계 인위원회가 상처가 가장 위험한 소 conserve 수 있는 비결이 상관없는 비결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녀의 stores 소원과 소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는 마트 그로스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소는 대부분 2년 미만의 어린 소라고 합니다. 때문에 마블링이 없어도 매우 부드러운 육지를 자랑하죠. 와, 진짜 기대돼요. 와, 기대돼요. 애써요? 기꺼이에요. 능심. 목장에서 뛰어다니느라 땀 흘린 뒤라서 그럴까요? 야생의 건강함과 초원의 향기가 고스란히 스며있을 것 같은 등심 스테이크. 음, 식감이 좋고 10년 맛이 나요. 10년씩 밀수록 고깃집이 나오고 와, 되게 부드러워요. 와, 신기한데요. 이 목장에서 사는 게 더없이 행복하다는 목장주 샌더슨 씨. 제가 집에서 연주신이 가운데서 제가 집에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서 연주신 bırak고 공부가 미래 남은 thee. 저는 여기에서 사도가 고 wary. 그래서 이렇게 배터로 가르쳐. 향긋한 풀냄새와 한가하게 논의는 소 마중나온 아침 햇살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 호젓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목장 하나 아침 8시면 젖을 짠다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미소의 젖을 짜는데도 다 절차가 있다네요 송아지를 이용해 모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요지부동 다만 할아버지에겐 고분고분합니다 이 녀석들 낯선 방문객이 영 눈에 거슬리는 모양인데요 어머부터 여기 맘에 안들어요 우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따뜻하고 부드럽고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드러워요 할아버지는 매일 어미소 12마리가 내놓은 신선한 젖을 송아지와 나눈답니다 그리고 이 젖은 치즈의 재료가 되죠 그 시간 부엌에서 바쁜 할머니 자작자작하는 장작풀 소리와 냄새가 얼마나 오랜만이죠 할머니가 카사바 가루에 끓인 우유 그리고 직접 키운 달걀에 얻은 달걀을 넣고 버무립니다 그런데 넣으실 게 더 있다네요 그렇죠 이곳 음식에 치즈가 빠질 리가 없죠 더구나 이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드실 치즈빵이라는데요 반죽가진 할머니의 몫이지만 남은 숙성은 이제 신의 뜻 어느덧 할아버지가 지핀 화덕의 불이 빵 굽기 좋은 예쁜 숯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뭇잎의 향기가 빵에 스민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뭇잎의 향기 좋은 그렇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는 평생 가르쳐야 할 초보인 할아버지 할아버지 꺼내세요 수고하 harina 수고하 수납이 공값 버리면 안 된다고 져야 돼.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평생 가르치려고만 하는 고집센 선생입니다. 학생들처럼 가지런히 놓인 치즈빵. 와우, 이게 왕 치즈빵이에요. 그날 치즈빵 아니고. 바삭바삭한 녀석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나 안을 살펴보면 찰기 가득한 할머니표 치즈빵. 이게 행복이고 평화겠죠.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많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를 만들며 사는 삶. 우리 학생들은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 Anchpro싵의 neste 선ho요. 우리 우리 우리 책에 대한 한änicho technique 있습니다. 우리의 Отро우stan 고사니를 watercolorplaces 이 세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이었지만 1년의 행복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치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에 치즈를 올려 이런 날에는 뜨뜬한 쌀국수 한 그릇 좋습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When the moon of the old night wi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